1. 한국인 오우 이야 이거는 지렸어요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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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국인이네요 한국인이요? 네 처음에 헬로 하는거 보니까 한국사람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저 그 자켓 한번 빌려줄 수 있어요? 어? 어떤거요? 블랙 자켓 이거요? 아 네 아 별로에요? 아 별로네요 제거 주세요 검은색이 약간 마음의 평화가 있어서 어디 가실래요? 어 저는 짤 파밍 좋아합니다 어 저도 좋아해요 이쪽 짤 파밍 좋아요 여기 네 저 자주 가요 여기 그럼 전 여기로 할게요 자기장이 좀 그렇네요 괜찮아요 다 한번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야겠네요 저거 자기장이 반대로 떠서 이리 갈까요 여기? 네 그러죠 여기 갔다 가도 되구요 그거 혹시 얼마에요? 자켓 이거요? 천원일걸요? 아 그래요? 네 아 사야겠다 너무 입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아까 전에 아 그래요? 마음의 평화가 왔는데 왜 마음의 평화가 오지 이걸 입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튜버 누구 아냐고? 아니야 혹시 막 배그 방송도 보세요? 저희 요즘 저 배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? 액션 눈쟁이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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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눈쟁이 몰라요? 뭐하는 사람이요? 배그 방송하는 사람이요 근데 내 목소리를 뭘 하러 든다고? 잘하는 사람이요? 그건 모르겠어요 나 놀리는 거다 저거 저거 나 놀리는 거다 혹시 BJ 아니죠? 저 아니요? 저 배그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요즘 막 인터넷 방송 많이 하던데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안 돼서 모르는 거 같은데? 놀리는 거야? 잠깐 놀리는 거 놀리는 거죠? 혼쭐을 내줘야겠어 안 되겠다 뭐 살리고 있다 뭐야? 뭐야? 아 못 쳤어 사람은 안 죽었어요 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제가 돌아갈게요 제가 돌아갈게요 수류탄? 제발? 에이 형 안 닿잖아 폭탄 받아라 오케이 수류탄? 끌게요 어? 둘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? 부스스 와 부스스가 여기서 나와버리네 어? 차 온다 아니요 그런가 차요? 기절 와 잡았어요 얘네들 왜 왜 피가 없죠? 한 대 만자니까 죽었는데 뭐지? 뭐지? 얘네들 왜 피가 없지? 뭐지? 얘네들 왜 피가 없지? 알고 있잖아 저 사실은요 네 어 BJ를 만나네 BJ를 만나네 야 저 유튜버라고 인정을 안해요 예? 저요? 네 아니에요 진짜 왜 그래요 제가 일부러 처음에 눈쟁인가 말한 거 없이 그거 때문인데 어 일단 적 잡고 생각해보죠 저 구독 누를게요 아 네 그 뚜껑 없으신데 지금 유아 키키키키키 봐봐요 지금도 유아 키키키가 들렸어요 네?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네 유아 소리가 들렸다고? 어떻게 들린거지? 아니 도내 왜 하신 거예요? 들켰잖아요 도내 때문에 들켰잖아 아무튼 도내 때문에 들켰다 프라이패를 좋아하는 친구구만 웰등 미션 그런 거 없어요? 있어요 티키를 할게요 네? 아니아니 왜 티키를 해요 왜 이렇게 안오지 1등하면 뭐준대요 1등하면요 네 집사준대요 저랑 같이 사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위쪽집에도 저기 있어요 여기 저긴 수류탄으로 죽었고 위쪽집에서 던졌구나 어 가야되네요 천천히 가죠 저희 다 잡고 위에서 내려온 애들 네 네 이거 먼저 가도 어차피 쌈 사먹혀 넘어갈 때 저기만 조심하면 되는데 먼저 위를 닦고 자기장 올 때 여까지만 붙으면 1등 각질 수 있어요 여기 집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언덕 잡으면서 넘어오면 여기 넘어오면 망하고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위에 있는 애들만 신경쓰면 될 거 같아 여기 넘어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 여기 붙을 때 쏘는 거는 연막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허 밑에 집쪽도 조심하세요 그 105집쪽 집에 있어요 담벼락 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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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냐 이거 우리 쏘더네들 다운 리드 한 명 집안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저희 가야돼요 연막 너무 없는데 이거 탄대편에도 저기있고 탄대편에 저기있어요 반대편에 저기있어요 나이스 잠시만요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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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요 아니요 그냥 살리지 말고 그냥 막 할게요 아 되겠다 살릴수있어요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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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쭉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아 보인다 한 명 담벼락 150 1대 1대 이내 나왔어요 이 쪽 요쪽 나머지 한 명 80 에어컨 멀리 있어요 아 오케이 체크 저희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떨어져서 수리탄 안맞게 저기 보여요 아예 체크 나이스 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금방파는 솔직히 그거 개쩔었어 금방파 이거 한 번 볼게요 되게 개쩔었지 와 얘들 피도 풀 피었네 풀 피었어 뭐야 뭐야 피 다른 줄 알았는데 풀 피었어 얘들 DP가 이렇게 사기충이었나 진짜 개쩔었다 솔직히 이거 못 뚫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였는데 여기서 그냥 뚫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자리가 좋아졌죠 상대도 잘했습니다 상대 잘하는 애들이었어 님들 내가 잘했으면 눈재기 잘했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굳이 상대가 못했네 그렇게 해야됩니까?